닛 누나, 여기서 제일 가까운 포켓몬 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? 여자들이 제일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다. 그럼 예쁜 누나들이 아주 많이... 영경 누나다! 안 그래도 오실 줄 알았어요. 그러게요. 안 돼! 진정하고 대책을 세워야지! 치사하게 혼자 가기야? 그래, 그나마 다행이야. 이 강을 따라가면 쥐리 박사님 집에 도착할 거야. 그래, 잘한다. 여긴 안농이 만들어낸 미이의 마음의 세계야. 잠깐! 혹시 미이 누나 아니에요? 아까도 말했지만, 여긴 안농이 만들어낸 미이의 세계야. 미이는 뭐든 만들 수 있고, 뭐든 될 수 있어. 미이 누나, 제가 상대해드려도 될까요? 엔테이는 위쪽에서 왔어. 너네 엄만 지금 위쪽에 계실 거야.